최근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에 해외여행을 가곤합니다. 그 중 일본은 해외여행 선호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도가 1위인 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은 지난 16일 미나토구 로펑기 사거리 인근에서 샤를리 에반이라는 프랑스인이 뒤를 걷던 중 일본인 여성과 부딪히며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에반과 부딪히며 도시락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용의자 에반에게 변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며 문제의 시작이 되었는데요. 에반은 못 들은 척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여성이 변상을 요구하며 뒤쫓아왔다고 합니다. 그의 에반은 여성의 얼굴을 가격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여성은 안면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반은 도주 후 친구와 함께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고 이를 경찰이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에반을 연행할 당시 그는 믿을 수 없다며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기사를 접한 뒤 매우 공분하였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프랑스 대사관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제대로 대응시켜야 한다. 피해 보상을 확실히 해줄 수 없다면 출국정지 시켜라. 엄격한 대응을 원한다. 이런 언론 보도를 더 크게 다루어 추궁해라. 경찰은 외국인들이면 과주기식 대응이 되므로 더 크게 추궁해야 된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묘자리를 파는 거랑 같다. 피해자의 설명에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 변명 따위 받지 않겠다.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봤습니다. 맞은 여자는 엉망이었습니다. 선 잡혀서 다행입니다. 이번 일이 아시아인의 인종차별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걸 보고 프랑스에 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프랑스를 여행해보면 알지만 프랑스인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프랑스의 거리는 강탈 등이 놀랄 정도로 많다. 일본은 안전하지만 외국인이 일본에 오면 자신의 가치관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늘어난다.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걸 보고 인간은 평상시 자신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동물적이고 폭력적인 덩어리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 나는 프랑스인이 되게 신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아시아인들이 외국인에게 변상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인종차별하는 것 같네. 믿을 수 없다. 나라 때문인지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이젠 걷는 것도 조심스럽게 걸어야 될 정도로 나쁜 세상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1년 살아봤는데 아시아에 대한 차별이 엄청나다. 나는 프랑스가 유럽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해. 벨탑 루브르 박물관도 좋지만 일본 사람들은 차별받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파리에서 태블릿을 빼앗긴 일본인이 태블릿을 되찾으려다가 복부를 찔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을 일본의 고정관념으로 친절히 대하면 피해만 본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한창 여행 시즌인 만큼 이번 사건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소한 문제에서 이런 폭행까지의 일이 벌어지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외여행 중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